아리미 놀이터 고스트 시그널이 업데이트가 됐어 호감도 두배, 멋진 폭발, 블랙 정장 패키지 우와 대박 멋있다 강림이, 하리, 린, 리온이 정장 입은 모습 대박인데 갖고 싶다 가격도 좀 싸던데 원래 9,000원인데 할인가 4,900원이래 구매를 할 마로 고민된다 하루만 더 고민해보고 구매해야겠다 그리고 새로운 아르바이트 미니게임도 나갔다고 하던데 아 디저트 아르바이트구나 지금 카페 알바도 힘든데 디저트 알바는 얼마나 힘들까 일단 해볼까 시작하기 오늘의 목표 새로운 메뉴 감귤 케이크 와 감귤 케이크 예쁘다 뭐야 주문한 메뉴와 같은 디저트를 드래그하여 주고 순서는 달라도 상관없대 메뉴와 같은 디저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해주세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연달아서 오우 나는 똑같이 디저트를 만들어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완전 다른 게임이구나 해보자 음 감귤 이렇게 오우 쉽다 쉽다 카페 알바보다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순서는 상관없고 카페 알바보다 좀 쉬운 것 같아 회전율도 더 빨라 음운의 소녀다 마카롱 감귤 케이크 그리고 얘 이름 뭐였지? 까먹었다 어 현우도 왔네 현우도 마카롱 오! 아싸 목표 달성했다 계속하게 해보자 이거 좀 재밌다 6일차 뭐야? 와 이번에는 세계식이잖아 세계식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 미니미는 고기하고 마카롱 하나 마카롱 둘 어! 아싸 6일차도 성공했다 카페 알바 9일차 쭉쭉 가자 이렇게 골고루 반 골고루 주고 현우도 이렇게 골고루 손 골고루 두 개에 이렇게 오 5초 남았다 이렇게 하고 다 우와! 아싸 9일차도 달성했어 카페 알바보다 쉬워서 디저트 알바는 쭉쭉 잘 간다 계속해야지 재밌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우와 새로운 메뉴가 생겼다 초코칩 쿠키 아 나 초코칩 쿠키 완전 좋아하는데 300원 벌기 카페 알바 10일차 마카롱 두 개에 민트랑 롤 케이크 마카롱 두 개에 민트 초코칩 아 민트 초코빵 초코... 민트 케이크랑 롤 케이크 다음은 이렇게 현우는 케이크랑 롤 케이크 민트 초코칩 쿠키 민트 두 개에 초코칩 아싸! 벌써 11차 달성이야? 시간 가는지 모르고 했다 계속 해볼까? 근데 너 온도 있나? 아 카페 콩 이제 다 썼다 식다 계속 하고 싶다 디저트 알바는 쉬워서 무한 1차까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카페 알바는 너무 어려워서 나는 이제 32일차인데 디저트 알바부터 해봐야겠다 이게 완전 딱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아참! 나 택배 상자 열었는데 마린 룩이 나갔어 대박 이쁘지? 그리고 새로운 에피소드도 업데이트 됐어 파트 2 대박이지 나는 아직 못해 아직 파트 1도 엔딩을 못 봤다고 지난 이야기 맞아 저번에 뱀파이어의 왕이야 에피소드 3 린의 등장 강림이의 이야기 그래 이안의 정체는 뱀파이어의 왕 지금은 무슨 이유에선지 아이돌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지만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일종을 다스리고 있다 대박 자신의 일종을 다스리고 있대 가은아 이안이 왔어 가은이 어디 갔어 나는 오래전 인간 세계에 있던 이안을 만난 적이 있었고 그때 그는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인간 세계를 떠났을 터였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인간 세계에 있고 하리의 주변에 있는 거지? 왜지? 나는 뭔데 뭔데? 그 애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야 뭐야 가은이 때문에 온 거야? 대박 가은이한테 연락해줘야 돼 이거는 그 애라고 하면 조용히 먼발치에서 지켜볼 수만 있으면 돼 나는 그 애의 기사니까 대박 사건 가은이 좋겠다 멤버의 왕 이안이 가은이의 기사니까 멀리서 바라만 봐도 좋대 그냥 만나러 가면 안 되나? 다음날 브이안터 건물 앞 의문호 소녀가 나타났어 무서워 뭐야 뭐지? 어디를 가르치는 거지? 왜 소리를 질러 지우지? 뭘까? 하리의 이야기 이게 무슨 소리지? 뭐지? 아까 의문의 소녀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려 뭐야? 기분 나쁜 소리가 머릿속을 울린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소리 깊은 어둠에서부터 들려오는 것 같은 울음 대체 누가 어디에서 왜 이런 소리를 강림이의 이야기 뭘까? 궁금하다 테마사 최강림으로서 귀신을 만나고 그들을 처치하는 일도 이제는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다 갑자기 강한 어둠의 기운이 온몸을 지배하는 것을 느꼈다 당장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두운 기운은 다시 내 몸을 감싸며 숨을 재어왔다 이 고통 이 고통은 분명히 내가 잘 알고 있는 고통이었다 정신 차려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야 해 설마 흑화? 그렇지 않으면 흑화가 뭐야? 하리의 이야기 보나가 하리야 강림아 다행이다 약속 잊어버린 건 아니었구나 강림이는 여느 때처럼 커다란 손을 네게 뻗었고 나 역시 강림이의 손을 잡 헥! 어? 어? 아파? 뭐야? 정전기인가? 갑자기 손이 닿으려는 순간 뭔가 욱신거리는 느낌이 강림이 어? 강림아 왜 그래? 아 아무것도 아니야 손은 어때? 괜찮아 정전기였나 봐 아 하리야 우리 피자 먹을까? 응? 갑자기 강림이가 말을 돌리는 것 같은데 강림이 조금 아파 보였는데 오 괜찮겠지 정전기 정도야 피자? 피자 완전 좋은데? 아니다 떡볶이 먹을까? 나 어제부터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그래 그래 떡볶이 먹으러 가자 오케이 나 맛있는 떡볶이지 마라 나는 떡볶이를 먹을 생각에 신이는 앞장을 섰다 화려 그때 강림이가 몸을 날려 나를 안고 옆으로 피했다 대박 그림체 무엇 뭐야 대체 이건 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강림이에게 안긴 채 멍하니 서있었다 뭐야 이 상황은 설마 화분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진 거야? 대체 어디서 떨어진 화분이지 대체 누가 주변은 건물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단순한 사고인가 그래도 다행 강림이 덕택에 무사할 수 있었다 아차 강림이는 괜찮은 건가 나는 어쩔 줄 모르고 강림이를 살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강림이는 화분이 떨어진 곳을 빤히 응시할 뿐이었다 뭐 멋대로 날 뛰지마 뭐지?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강림이의 이야기 그날 밤 괴로워 뜨거워 가슴 속에 불타고 있는 것 같아 어두운 기움이 몸속을 지배하고 있어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어 어젯밤 옥상에서 있었던 일 오늘 낮 하리에게 있었던 일 모두 두 번째 흑화의 징조일 것이다 안 돼 흑화하면 이대로라면 하리가 위험해 하리를 지켜야 해 그래 내가 이 상태라면 하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야 나 대신 나 대신 누군가 하리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 라는 하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리의 이야기 카페 레드썸 어서오세요 카페 레드썸입니다 새로운 남자 주인공 린이다 린이 등장했어 드디어 린이 나왔다 뭔가 개구쟁이 같은 느낌도 나고 어? 목소리가 들렸어 어? 에피소드 4 새로운 알바생 구하리의 이름을 알고 있고 자신의 이름을 린이라고 소개를 했다 잠깐만 아까 강림이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해서 부른 사람이 설마 린인가? 근데 얘는 도대체 누구지? 그리고 음료를 시켰는데 빅녀 맛이 나는 음료를 달라고 하네 빅녀? 설마 엿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도깨비 신비인데 신비가 처음에 하리한테 엿을 주고 귀신 보고 막 그랬잖아 설마 구하리 혹시 날 기억해준 거야? 엥? 기억하다니? 역시 날 기억 못하는구나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제 걱정하지마 구하리 내가 지켜줄게 헉! 확실하다 확실해 아까 강림이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마 린인가 봐 지켜준다고 하는 건 보니까 하지만 지금 하리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 왜 기억을 못하지? 카페 레드썸에 새로운 알바가 들어왔다 바로 리온이! 대박! 리온이랑 같이 카페 알바를 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리온이가 갑자기 왜 왔지? 근데 리온이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다 리온이의 이야기 며칠 전 뭘까? 비밀 테마 집단 아이기스 임무 때문에 한국으로 온 거였구나 일이 끝나자마자 하리를 만나러 간다는 리온이 오 어떡해 흑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강림이를 봤다 리온이가 너 어떻게 된 거야 그 모습? 설마 흑화? 하리에게 말하지마 하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하리를 위험하게 했잖아 예전에도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을 거야 그는 그렇게 내 조언을 무시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나갔다 설령 만에 하나 그가 정말 흑화하게 된다면 내가 그를 테마하게 되겠지 히익! 안되는데! 귀신을 쫓던 자 결국 귀신이 되고 만다 설령 한 번은 막았더라 하더라도 두 번째는 없어 흑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대로 점점 흑화가 심해지면 파리가 위험해질지도 몰라 에피소드 4 종료? 대박! 린이 갑자기 빅렷 음료를 시키고 미온이가 갑자기 새로운 알바로 오고 강림이는 두 번째 흑화까지?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의문해 소녀 넌 누구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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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